안녕하십니까? X-OPF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3일 저녁 8시 10분입니다. 지금 3월 3일 저녁 8시 10분 기준으로 해서 전세계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의 바툴라자라는 곳에서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어제 3월 2일 11시에 2400m의 신월봉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스에서 5.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트레나보스 라는 곳인데 트레나보스 5.1의 지진이 있었고요. 지난해 깊이는 10k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지금 트레나보스인데 6.3 강진이죠. 그리스라는 곳이 기존에 동일본 대지진 말씀드릴 때 항상 동일본 대진 제펜하고의 브레고리 환드피니안 조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일본 대지진 근처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던 걸 제가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지진은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하고 아프가니스탄 이상하다. 전혀 일본 대지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 계속 지진의 상황이 보였다. 우리가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그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일본의 대지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리스에서 계속 아프가니스탄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6.3, 5.1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하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 오클라하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채굴 과정에서 채굴 과정에서의 폐수 문제 때문에 지하에 닿는 염수문제로 인해서 단층을 건들면서 지진 지대가 된 것입니다. 산안드레아스 단층 캘리포니아 그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오클라하마, 산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하마 이 두 곳이 메인 미국의 지진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그 다음에 아이다호, 몬타나주, 와이오민 같은 경우는 옐로우스톤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아이다호가 굉장히 많이 지진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 역시 알래스카 역시 많은 지진을 발생하고 있고 보시면 오늘 2.5의 지진이 있었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많이 좀 눈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최근에 굉장히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지에 5.4가 있었고요. 알래스카 또 여기 3.5 있죠. 알래스카 또 3.6, 텍사스 3.1, 알래스카의 4.4, 여기는 콜롬비아 같은데요. 콜롬비아 4.6, 다 이 브레고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4.5, 크로아티아 4.1, 그 다음에 그 알래스카 2나 4.6, 여기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본대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4.1, 그 다음에 네바다, 캘리포니아 근처입니다. 여기 네바다, 여기 산안드레스 간청과 관계가 있습니다. 3.1, 그 다음에 안되는 곳인데 3.1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요토 그래서 마요토 그래서 아프리카 동쪽의 코롬모 제도 그쪽의 섬입니다. 프랑스령이고요. 코롬모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프랑스령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이 있는 곳이고요. 마요토 그 다음에 페루, 페루도 여기도 5.0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브레고리인데 5.0이 강진입니다. 알래스카 4.7, 제팬 그 저기 나고 말씀드렸죠. 오늘이요. 방송에서의 나고 4.5 일본에 계속 이 나고의 지진을 위해서 1월 이후로 84번의 지진이 발생된 것입니다. 바누아투도 5.0이 남아 안되는데 나오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또 나왔네요. 4.7, 러시아 아 말씀드렸던 시코탄 섬 코릴렬도 5.8 이 러시아의 코릴렬도 시코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제팬에서 지진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계속해서 지금 나고일 거예요. 통과 아 중요한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게 러시아인데요. 여기는 페트로 파블레스크 캄차스키라고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자꾸 지진이 나면 안되는 이 캄차카 반도 이게 그 캄차카 반도의 주도인데요. 항구도시고 인구가 18만이었고 기억나시죠? 여기도 지진이 나면 안되는데 자꾸 여기 4.5 강진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펠토오리코 2.6 알래스카 아 이게 참아 남 안되는데 계속 아 이게 괌에서 났고요 안타까운 상황은 오클라고 헤마도 났고요 오리곤에서도 났고요. 오리곤도 좀 자주 나는 지역이죠. 미국에서요. 지금 보면은 그 이 전에 좀 몇 시간 전에 걸 제가 미리 봤는데 그 알류산 열도 미국의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에서도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알류산 열도 같은 경우는 이 그 클리브랜드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고요. 클리브랜드 화산이 자주 폭발했었죠. 알류산 열도도 우리가 좀 자주 봐야 되는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입니다. 근데 그리스에 지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티르나보스 여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지진의 규모가 6.3 진원의 2P가 얼마인가 볼까요? 10kg죠. 이게 상당히 좀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스에 6.3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아 내륙이네요. 아 내륙에서 발생을 했는데 아 이게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티르나보스 아 이거 이 정도면은 이거 티르나보스 아 안타까운 상황인데 6.3 아까 진원의 깊이가 10kg였었죠? 느낌이 안 좋은데요 조금 일본처럼 그리스가 무슨 내진 설계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이거 6.3이면은 좀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 근처의 도시들에서는 몇만큼은 다 들었을 겁니다. 진동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또 그리스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그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금 이게 결국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지진이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환대평양 조선대와의 그 어떤 직접적인 다이렉트 어떤 커넥션이나 어떤 시추에이션의 어떤 커넥션은 없지만 이게 이렇게 그 큰 지진들이 요즘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대륙판들이 어떤 큰 에너지가 전달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륙판 인근까지 전달되면서 이게 그 서로 간의 연결 연결해서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환대평양 조선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대륙판끼리 큰 에너지가 전달될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정도 큰 에너지들이 자꾸... 이게 에너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진은. 큰 대륙판끼리 에너지가 서로 맞닿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륙판 인근까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대에 대륙판 인근까지 전달되므로 인해서 이런 그리스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러시아의 페트로 파블리스크, 캄차스키 거기에서의 지진도 좀 걱정됩니다. 지금... 지금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아,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의 6.3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본에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고 대만하고 일본의 가고시마, 큐시 가고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되면서 관련돼서 대만하고 여러 가지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기... 오늘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지진 내용들은 제가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피해 상황도 만약에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